이 전 시간에는요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쾌결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기구는 인터넷에서 얼마인지 구입할 수 있고요 아마존이나 이것은 지금 미국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은 이제 질에다 어떤 걸 넣는 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남성 파트너가 터치하는 거 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질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들이 참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없애주는 것도 우리가 질 오르가즘을 개선한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질에다가 이제 넣을 때 미끌미끌한 러브젤을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도 이렇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살짝 손으로 잡아당기시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꽉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보면 무게가 좀 있어요 이걸 사유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댕이시는 거죠 그러면은 딱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꽉 잡고 힘을 주면서 걸어댕이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이제 힘을 안 줘도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살살살 뛰는 거죠 뛰어보면 이게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힘을 꽉 줘 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막 뛰어도 이게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무거운 걸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죠 좀 무거운 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한다 그러면 조금 크면서 조금 더 가벼운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기구인데 정말 속성으로 질압이 올라가시는 것들을 많이 뵀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질의 반응이랄지 질의 운동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압만 잘 하셔도요 우리나라 전체 해상의 한 10%에서 20%는 질의 반응이랄지 질의 성감 아니면 질 오르가즘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여성 중에서 한 질 오르가즘을 오리지널으로 느끼는 사람은 한 10%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질의 반응 단계가 있어야 질의 3단계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질의 반응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한 5%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통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상의 한 15%가 질의 느낌이 있는 성생활을 한다 질의 느낌이 있는 성생활부터 만족감이 있고 쾌감을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인데 이 클리닝에서 해보면 잘 안 하고 오세요 잘 안 하고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게 설득을 시킬까 해서 제가 지금 어플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이 이제 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해결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진압을 재는데 혹 병원에 와야만 되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VBP3000이라는 기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나오기 전에 저도 이렇게 수동식을 썼어요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간단하게 훨씬 정확하게 질 수 있지만은 근사치로 가정해서 구입해서 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제안을 해 드려요 근데 재보면 우리 기계마다 조금 기준치가 틀려요 저는 옛날에 수동식 질압 측정기로 제가 했을 때는 질압의 목표가 40이었어요 40에서 50 사이 VBP3000이라는 자동 질압 측정기로 잼그하고 비벼는 한 15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물론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저희 병원에 오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질의 느낌 질의 반응 그다음에 질의 성감 또 질 오르가즘 이런 단계로 간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성생활을 기피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싫어하지 않고 또 뭐 섹스리스가 어떻게 있겠어요 굉장히 쾌그만이 좋은데 우리나라의 섹스리스로 인한 정말 재미없는 부부생활 또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요 굉장한 파란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질 오르가즘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거의 인꼬부부죠 그리고 성생활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랑의 느낌, 행복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나쁜 결과를 처리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커플이잖아요 이 커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커플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룬다는 것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